이 추운 날씨에 딱 뼈마디 쑤실 때 떠나는 본격 힐링 전 세계 온천 성지 쏘 핫한 온천 명소가 처음 들어봤어요 생전 호주 온천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온천이라고? 온천 순례자들이 찾는 물 좋은 곳들만 제가 골라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서울에서 약 2시간 거리인 현지인들이 꼭꼭 숨겨둔 안 간 사람은 있어도 한 번 간 사람은 없다는 인종 인종 인종? 저 안에 있는 사람이고 싶어요 온천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